자, 다음 게임 컬링! 레프트! 라이트! 오케이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나이스, 나이스! 설거지와 일출보기 게임! 용유 대참사! 용유 대참사! 우리 뭐 해 먹지? 뭐야? 이거 이름표가 있네? 알 것 같아, 알 것 같아! 이 큰 통은 대게다! 요즘 대게 철이거든! 대게 치고 너무 작은 통 아니에요? 그럼 속에다! 중개, 중개, 중개! 이름표가 다 있어요! 아니, 제일 큰데요? 열어봐도 돼요? 기광이 것부터 왜 작은 거지? 왜 작아? 진짜 작아? 뭐야? 라면! 뭐야? 라면! 아니, 이게 근데... 강원도에서 유명한 라면인가, 이게? 어... 피망! 냉면이... 냉면이... 배로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말씀하셨던 군대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거든요. 아 쏘야가 뭐냐면 쏘야 나오는 날 제일 좋아했어 아 맞아요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맛있어 맞아 그냥 맨밥에 먹기가 제일 호불호가 없고 의경 생활하면서 거기 나오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 제일 맛있었던 거? 다 너무 맛있었는데 진짜 진짜 밥 자체가 다 맛있었어 내가 봤을 때 기광이는 이때 전에 많이 안 먹었어요 뭘 그렇게 근데 이제 군대 가서 마음껏 먹으니까 그냥 맛있었던 거야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저는 그냥 미식가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맛있으면 그냥 다 맛있는 맛이여가지고 그냥 살려고 먹는 스타일 약간 그냥 에너지 보충 스타일 약간 생각났다 우린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맞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군학대가 GPGOP GPGOP가 뭐냐면 철책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6개월 동안 갔다가 도대로 오잖아 그럼 걔네 6개월 동안 수고했다고 우리가 가서 걔네를 환영해줘 고기 파티를 벌이면 우리는 거기 옆에서 나도 한 점만 먹을 수 있잖아 눈빛으로 서 있으면 그냥 한 점만 먹고 막 군대에서 먹는 고기 파티가 좀 맛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군대가 굉장히 좋아져서 한 번씩 삼겹살 파티를 하게 해줘요 부대 내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군대 에피소드 하나씩 털어놓는 시간 한 번 가져볼게요 나 냉면에서 생각난 게 있어 내가 군학대에 있을 때 나보다 1년 먼저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 군 번 어 아버지 군 번 그 친구는 악기 다룰 줄 아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한 평생 바이올린만 했어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녁을 하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보다 동생인데 형 면회 한 번 갈게요 그래서 오 와 그래서 뭐 먹고 싶어요? 그때 여름이었거든 냉면 사올 수 있니? 그래서 냉면을 그 친구가 사와서 내가 같이 부대에 있던 내 동기랑 같이 나간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 그 친구가 이제 냉면 두 그릇 사와서 어 너무 웃겨 켜질 수 있니? 어 켜질 수 있니? 내가 냉면 먹고 있고 걔는 빠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거기 면회 오신 분들이 다 웃었어요 대박이다 그림이 너무 웃기잖아 걔들 파일즈하고 난 냉면 먹고 있고 고기도 아니고 냉면 먹는데 오성 면회실이네 갑자기 기억나는게 별건 아니었는데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월드컵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뒤돌아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천 붉은 악마가 환호를 하는데 꼬리 들어갔는데 뒤에 안 보잖아요 나는 그분들이 진짜 어렸을 때는 그냥 경찰인 줄 알았는데 다 의경들이더라고 나는 그래서 형과 옷 입은 사람들만 보면은 치근해 치근하고 짠하고 하는 동질감 느끼고 그러니까 동질감 느끼고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군인에 대한 생각이 그냥 지나가면 군인이구나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되게 말 걸고 싶고 아 맞아요 어디서 혼자 이렇게 식사하고 계시면은 뭔가 한 끼 사드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긴 해요 사실 군대라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 의무로 가잖아요 어디 뭐 광화문 광장 이런 데서 탱크 운전할 수 있는 사람? 이러면은 몇 명 손 들고 막 그런대요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사람? 코 쏠 수 있는 사람? 맞아요 맞아요 레이더 할 수 있는 사람? 나오고 막 그런대요 근데 지금 냉면이랑 짜파구리는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면 좀 불을 거 같고 아이스박스에도 재료가 있다고 하니까 오! 삼겹살! 우와! 버섯도 있고 지포도 있고 술도 있고 우와 소주 맥주 어묵은 이건 어묵탕 해 먹는 어 어묵탕 하고 이건 뭐야? 처음 봄? 처음 봤는데 처음 봄? 밤 밤 밤 아 밤? 처음 밤이네 아 처음 밤이야? 아 봄이 아니라 아 왜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 맥주 밥 다 있을 건 다 있는데요? 자 제가 소야를 하는 동안 고기를 구우면 되겠다 그쵸? 네 와 강원도 특산부 뭐야 감자랑 오! 오 한우네 와! 야 근데 그거 한우냐? 야 근데 그거 한우냐? 야 근데 그거 한우냐? 야 근데 그거 한우냐? 와 강원도 특산부 뭐야 감자랑 오징어 문어 대박 대박 아 여기 있구나 오 역시 불이 좀 나른데? 야 재밌다 야 재밌다 진짜 놀러 온 거 같다 퍼플 괜찮아 그럼 나 뭐 해야 되지? 어묵탕? 어묵탕? 그럼 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?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지 않나? 그럼 잘 안 맞은 건데 소리가 맞게 잘 들어갔는데? 저거 뒤집어야 돼요 네? 뒤집어요 아 아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 아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어묵탕 할 줄 알아? 그냥 어묵 넣고 청양 좀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면 호추도 살짝 중속 썰어서 칼칼하게 마지막에 간을 해야 되나? 간 해야지 마지막 간이 하이라이트되나? 간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간에서는 입맛이 조금 타고났다 해야 되나? 어묵탕 레시피 무 약간 대파 멸치 한 줌 그러니까 육수 내려면 육수를 낼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좋긴 한데 그 봉지 안에 어묵탕 소스 안 들어 있어? 아 있다 있지? 아 있네 요즘 거 들어 있어 요새 이렇게 좋아졌어 오 오 근데 이거 해동이 안 됐네 이걸 못 질려도 되겠어? 이거 내가 봤을 때 내일 돼도 안 녹을 거 같은데 그나마 얘가 좀 낫네 야 근데 오징어가 진짜 실하네 여기 뚜껑이 뚜껑이 있으면 좋은데 와 냄새 죽여준다 진짜 아 냄새 진짜 혼내준다 진짜 아 오랜만에 요리한다 아 소야 진짜 오랜만에 해야 된다 아 소야 진짜 오랜만에 해야 된다 아 이것만 해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 다음은 마지막 소세지 거의 다 있어 아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 그치? 맛있는 냄새 나지 네 와우 된건가? 아 여기 비법은 마따시를 넣어야겠어 소야에다가 소야에다가 아 마따시를 좀 더 넣을까? 불이 약해 바람이 있어서 그런가? 저기로 가서 팔팔 끓일까? 저기로 가서 팔팔 끓일까?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옮겨줄게 아 굿이다 금방 끓겠다 이러면 아 짠데 칼칼하니 아주 맛있다 제일 좋은 건데? 물 좀 더 넣을까? 나는 맛있는데 또 내일 엄청 구우면 안 되니까 또 짠데 칼칼하니 아주 맛있다 어묵탕도 진짜 제대로다 고기를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구울까? 살짝 데필까? 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음 음 소금 간 안 한 거지? 응 진짜 제대로다 아 그럼 내가 고기를 찍어 먹을 장을 만들어 줄게 응 저기 형 쌈장 있던데요? 그거 내가 막장으로 만들어 줄게 아 진짜로? 우와 막장 모든 음식의 맛은 이 다진 마늘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비닐에 마늘 넣은 다음에 어 이걸로 빼면 돼 그냥 그럼 다진 마늘이야 이게 하하하 근데 나 이거 장 만들라고 장 아 참기름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기름 없죠? 아 참기름 이게 다예요?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와 참기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? 다들 요리에 우리 되게 진심이다 맛있게 먹고 싶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다 되지 않았어요? 우리 먹으면 되지 않나? 네 이제 먹으면 돼요 연장만 좀 챙겨서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쉴 틈이 없어 혀가 오 괜찮은데? 오 괜찮은데? 오 칼칼하게 좋네 형이? 오오 이걸로 1회 나온다 아니 저 오랜만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XXXX씨 2 2